혹서기가 다가오면서 거동이 불편해 무더위 쉼터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홀몸 어르신의 경우는 걱정이 더 커지실 텐데요.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홀몸 어르신 750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합니다.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홀로 사는 이철의 할머니는 지난해 경기도의 지원으로 에어컨을 설치한 후 더위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.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심한 더위 탓에 새벽까지 집 밖을 서성해야 할 정도였는데 이젠 다가오는 여름철도 끄떡없습니다.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저소득 홀몸 어르신 500여 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습니다. 거동이 불편해 폭염에도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형 정책마켓 사업에 선정돼 돈의 14개 시군과 함께 추진됩니다.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돈의 14개 시군에 홀몸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750가구를 선정. 습기세거와 공기정화 기능에 갖춘 50만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.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지사업 지대에 놓인 에너지 취약계층의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. 홀몸 어르신 가구 에어컨 설치는 폭설기 전인 오는 6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경기시 유TV 조창순입니다.